여정연의 정책연구사망권 로우메이커.org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네이버 상대적 검색량 2월 두채주 안녕하십니까 여정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월 두채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 통과한 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는 2월 8일경 윤회관 대체론을 내세우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크게 증가했고 2월 10일 당내 예비경선 결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11일 심평변호사의 당원협박론을 제기한 후에는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2월 6일경 나경원 의원을 존중한다면서도 자명을 하여 상대적 검색량은 올라갔지만 2월 10일경 당내 예비경선 결과가 나타나고 상대적 검색량은 더욱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2월 6일경 김나연대를 추진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검색량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월 10일 당내 예비경선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는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했지만 대선 후보 불가능을 제기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월 10일경 당내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상대적 검색량은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는 2월 8일경 윤회관 대체론을 주장하면서 상대적 검색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경에는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선거부정 토론을 제안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증가됐습니다. 그렇지만 2월 11일 신평병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당원 협박론을 제기하였지만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2월 6일경 나경원을 존중한다면서도 자명을 하였고 상대적 검색량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안철수 사퇴론이 제기되었지만 1인 후보가 사퇴하냐고 일축하였고 2월 11일경 당내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김기현의 대선후보 불가능에 대해서도 과거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 때 대선에 관심이 있었다고 맞수를 놓았지만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2월 6일경 나경원 전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김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대적 검색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11일경 예비경선 결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11일경 대선후보 불가능을 제기하면서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2월 7일경 10만 인재 양성서를 제기하였지만 상대적 검색량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2월 11일경 예비경선 결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 검색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지금까지의 여정은 실패가 아닌 과정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상대적 검색량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자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